절반에 어.. 말하지.. 잊다고 말 안하길래 아니야 뭔가.. 뭔가 좀 신나고 있어, 똘이퀸 님이 그.. 영화나 보고 와서.. 앙, 앙.. 앙 님이 너희 이름 봤어요? 안요? 어? 어떻게? 난데이? 내가니? 안 봤어요? 그럴냐 호오오올 노잼 아닌가요? 뭐라고요? 아하하하하 소리지는거 봐 노잼 아닌가요? 뭐라있냐 그 여자의 이름이 뭐지? 미지하야 미지하 아하 그 여자의 이름은 그 여자의 이름은 그 여자의 이름은 남아이와 하하하 남아이와 홈몬도 빡쳤네 하하하하하하 아 너의 이름은 어떻게 안 볼 수가 있지? 하하 아 빨리 보러가세요 뭐하시는거에요 그거 애인이랑 봐야되는거 아니에요? 저 남자 넷이서 봤는데요? 아 그래요? 저 남자 넷이서 영화관 가가지고 노래 따라 불렀는데요 영화관에서 아하하하 OST 따라 부르고 막 그랬어요? 전전전세 노래 따라 부르고 사람들 막 시끄럽다고 했는데 다 무시했어요 하하하하 저기가 좀 안자요 이러면은 무시하고 일단 부르고 나서 다 부른 다음 죄송합니다 했어요 아 그래도 죄송하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 부르고 했어요 다 부르고 다 부르고 잘했네 하죠 게임? 아침 햇살도 챙겨가고 아 게임합시다 전전전세 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흑 아 저한테 사과받으신 분이세요? 아 죄송했습니다. 아 제.. 멈출 수가 없었어요. 흐흐흐흐흐 노래를 듣자마자 아 몸이 반응하더라구요. 흐흐흐흐흐흐 초대해주십니까? 잠시만요. 아 오늘 방제 훈수하면 사형이라고 썼어요. 어디? 아 방제에다가 그냥 진짜 심했나보다. 어디 심했어요? 말도 마세요. 아 얼마나 심할래? 말도 마세요. 싸딱기만 배겠지? 가자. 나 뉴라고 눌렀는데? 아 너 이름을 안 봤다니 너무 슬펐는데.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아니요. 울었어요. 저는 남자라서 울지 않아요. 아 남자에요? 아무튼 몸이 바뀔 수도 있어요. 아하하하 어딘가에 있는 나의 미지하고 에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헭 지수는 어디야? 연지수 토꼬? 토꼬 나눠? 토, 토꼬? 토꼬? 토꼬 나눠? 어딨어? 어디 초대하는거야? 초대 안되는데? 알어 알아! 좀 기다려 봐! 말 들리잖아! 말 들리잖아 우리 말하는거 안 들려? 안 들려? 초대한다니까 에, 이상하다? 나 왜 어? 나 왜 템이 안 얻었지? 나 죽은걸로 나오는데? 니 아까 눈열러서 오는거 아녜요? 아 나가봐 다 나가봐 다 나가봐 나왔어 컨티뉴 해야지 컨티뉴 다시 초대해줘 어디보자 프라이빗 됐다 으흐흐흐흐흐흐 눌렀어 이제 둘 아시죠? 왔어요 확실히? 오늘은 찾을수 있겠지? 전 오늘 오늘 아들 안구하려고 구하기 싫어요 으흐흐흐흐흫 흐흐흐흫 뭐하실건데요 아들 안구하고 뭐할때 이거 괜찮은가요 뭐라고 양녀님? 아들 안구하고 뭐할뻔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아 저 아들을 구하는거 지쳤어 아들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아 태미 이렇게 풍족한데 굳이 아들 찾아서 뭘 먹이려고 아들 구해야지 그래도 지수님 오셨어요? 여기있다 지수님 여기있다 오케이 있다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우리 원래 집으로 가자 원래 집으로 아니면 여기있어 찾아볼래 어떻게 할래 요 근처에 조금만 찾아보고 조금만 찾아보고 싶으면 그래요 그럼 지금 몇시야? 지금 9시 23분이니까 20분만 찾아보요 20분만 오케이? 아 9시 43분까지만 오케이 공구를 그렇게 찾겠다는 얘기인건 아니죠? 에? 공구를 20분 동안 찾고 공구를 찾게 된다면 아들을 또 찾아야지 그쵸 아들 어딘 찾아보자 너무 피곤해서 잘게요 소리 방송 끝나고 영상 후원 보여주고 시큰거 미리 쏘고 갈게요 세포를 만들고 있네 내일 주셔도 괜찮아요 이리와 돌아와 거기 아니야 찾았어? 아니 이게 왜 이리와 지수 언니 어디갔어 우리 지수 언니 쫓아가야지 왜? 왜냐니 아 우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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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러 다니면 되는거 아니야? 가끔 각각 찢어져? 당연하지 그래 훨씬 빠를지 찢어져? 응 오케이 오케이 아니 찾으면 이제 오라면 되지 그래 찾으면 소리 지를게 너무 어둡다 아 영화 내용 습하고 싶다 영화 보고 나니까 아 존나 습하고 싶다 사실 근데 영화 안 본 사람이 있나 지금까지? 악령이 말고 또 존재해요? 실조네요? 아 그래서 나한테만 스포해도 된다? 그냥 다 말해도 괜찮은거 아닌가요? 스폰가요 이게? 안 본 사람이 이상한거 아닌가? 어떻게 안 볼 수 있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가네 너무 어둡다 자자자자 무서워 나 무서워 빨리와 자자고 너무 어둡다고? 어 자자자자자 아 뭐만하면 다 무수비를 무수비임 무수비임 무수비가 무슨 뜻이에요? 뭐냐면은 말하면 안되지 스폰데 무수비가 스포야? 무수비가 스포야? 아니 그래서 자체에 말하면 안되지 자자해서 아직 못자는데? 좀만 기다리자 좀만 기다리자 새로운 후원이 생겼으니까 남은것 상관없 근데 저 슈퍼채팅 나왔는데 상관없어요 둘다 병행할겁니다 슈퍼채팅은 뭐 꼭 키는게 안되니까 그냥 두는거고 슈퍼채팅은 몇 안되는사람밖에 안된대요 네 전세계채널중에 16개채널이예요 그게 저예요 그 유튜브에 유튜브에 많고 많고 많은 채널중에 단 16개 전세계 포함 우리나라 포함 전세계 미국 영국 호주 에콰도르 체코 전부다 포함해서 14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저예요 16개인가 14개인가 그중에 하나가 저예요 대단하죠 예 그러시네요 대단다 정말 이거 별로 대단한거 아니에요 사실 그냥 어쩌다보니까 뭐 아하하하 더 재수없다 대단한건 아니구요 그냥 어쩌다보니 됐네요 그것도 모습이래 어우 휘발 헛머노들아 아 배고 목마르다네 뭐하고 졸라맞네 진짠가요 진짜리죠 이제 잘수있나보다 잘수있나봐 아냐 쪼하게 오라는데 뭐야 지수님 아 뭐야 지수님 저기있어 찾아서러마? 아우 컴백이야 아 물이구나 아우 물이구나 놀래라 뭐 양님 젖었어요? 예? 아하하하 아니 물이로 들어갔길래 아하하하 저주면 어쩔건데 아 그냥 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 슬립 아이 뭐야아아아 우리 원래 침대앞에 있었는데 침대앞에서 불러내놓고 다시 침대로 가래 하하하하 아아 나 이건 역시 무수비 어 이게 무슨소리야? 이거 나만 들려? 이 소리 나만 들려? 네 님만 들리는 애 개 빼고싶다 하하하하 그것 역시 무수비 빨리 찾아 어 뭐야 왔다왔다왔다 소리 들린다 어 그치 이사람은 다 왔다 이제 앞에있다 이사람 이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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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진노 어 그래 얍 뮤진노 저있다 제나타 죽어라 제나타 제나타 컷 제나타 컷 제나타 컷 하하하하 오늘 쿠빈이 영화 좀 봐서 신나네 하하하하 침묵물을 즐기고 오시더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오오 몇년만에 외출이었어요 하하하하 굉장히 기분 좋아보이시네요 자자 빨리 자자 애들 오기 전에 빨리 자버리자 오케이 자 바로 아침인가? 부서져버렸다 자아 아까 지수님이 뭘 찾았는지 우리 뭐 오라그러네 동굴은 어차피 어두우니까 뭐 납방 없는데 하하하하 하긴 상관없는데 찾아야되잖아 배고프단다 빨리 먹자 초코바나 까먹자 응 어제 돌아다니면서 식량을 너무 많이 낭비시켰어 맞아 너무 아쉽다 하하하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냐면 어쩔게든 뛰고 뛰어다니는거 귀엽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슈퍼채팅이 뭔가에요? 슈퍼채팅은 유튜브에 나온 후원기능입니다 트위비 트위비 랑 병행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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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뭐? 자동결제 그 보통 이제 너만..너만..님한테 좋은거잖아요 네 좋죠 여러분도 좋죠 왜..왜 뭐가 좋은데? 아 똘킹님 방송 너무 좋은데 한번에 찔끔찔끔쓰고 너무 답답하다 차라리 정기 후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아 시시시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프로그램 설치하면은 체크되어있는거 엄청 많잖아 다음 다음 넘기다보면 깔리는 프로그램들 그런것처럼 이제 슈퍼채팅에도 그런 체크리스트를 많이 만들어놓고서 사람들이 실수로 다음 누르면 정기결제되도록 아하하핰핫 뭐야 이게 우리집 아니야? 알 pandora 드디어 우리집이라니까 아까 말했잖아 우와 많이 무성해졌어 먹자 어 좋아좋아 메칫도 소리 굉장히 찰지다 우리 그냥 여기서 행복하게 야 님별아 이거 왜왜왜왜 뭐 이런거 생겼어 이런거 이게 뭔데요 이런거 없었잖아 우리 오오오오오 야 이풀 처음보는풀이네 그러네 아니 풀말고 이 화가새끼야 뭐야 뭐 뭐 뭐 말하는거다 당신이 웃었잖아 여기 어 뭐야? 네 뭐야 뭐야 니 몫이 너희 이름은? 너희 이름은 아다는る 남아에왜 악그녀 악그녀 악녀에 어디있어 악녀님 토크 토코 토크원만 б 따려보 크 west 오 니가 지준거 어디갔어 우리 여기 행복하게 살자 그냥 여기서 집 짓고 우리끼리 행복하자 우리 행복하자 너구리가 있는데 여기에? 너구리 다 본적도 없는데 너구리가 있대? 너구리 머리가 필요해 너구리 머리가 다 동물 되는건가? 까마귀 까마귀 예? 가고있죠 아 아닌거 같은데 또꾸? 아 진짜 또꾸노노 아 띠꺼우면 영화 보러 보고 나 오든가 영화 보든가 영화 아무게 잘못이지 나 보고온다 나 서서하게 보고 가야 돼 응 또야 어딨어 우리 지금 동물 찾고 지금 뭐 찾고 있어요? 응 그럼 두분 찾고 계세요 저는 행복하게 집을 꾸며놓을테니까요 러브아웃 네바세는 별로 가망이 없 네바세 우리 어저께 자고 왔잖아요 하루 세이브하고 지금 이슬제잖아요 아마 아들 어제 죽었을거에요 하루 지나서 아니야 그런 말 하지마 죽었어요 얘 왔을땐 아니야 우리 아들이잖아 우리 아들이라고 안죽겠어 조금만 찾다가 조금만 찾다가 없으면 돌아가야겠다 흐흐흐흐 아우 화살이 없네 뭐가 많은 기분이야 칼 휘두러오다니 나는 그냥 집이나 행복하게 살래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 회복하자 회복하자 우리 회복하자 사면 이쪽으로 올거에요? 예? 사면 이쪽으로 올거지? 당연하죠 근데 못찾는데 한표할게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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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여기 너무 허허발판이다나 니들 뭐야 어흐흐흐흐흐흑 그거 올라야지이이이이이호 오 juven 너걸 perhaps 어엏 흐흐흮흐흐 흐흐흐 죽는거 아니지? 죽으면 안돼요? 음 헐 살았다 X2 갑옷 살았다 X2 происходит 여기 살았다 흐흐 aí 어.unde 지금 제가 제 몸에서 폐로몬이 나오나봐요 왜요? 수많은 식인종들이 저한테 지금 구애춤을 추고있어 저 옆에서 아 궁금해! 어떡하지? 어 도망갔다 도망.. 어 다 갔다 다 갔다! 갔다? 오케오케 아니 아직 있어.. 하아.. 한조! 세기중 영의 눈으로 봐라.. 뭐야.. 겐지야? 왜 튕겨내? 어허! 뭐야 얘네 화염병 던져! 어허! 화염병을 던지나? 아니 얘네 화염병을 던져! 높이 올라가자 어허! 조졌어! 아이씨 저 있다 화염병 와 화염병을 던지네 얘네 어허? 도망가야겠다 이거 찾았어요 지금 동굴? 응 찾았어 동굴 옆에서 뭐하고있어요? 어어 표시해놓고있어요 내가 찾으려고 도망가야겠다 와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 사실 난 별로 기대안해 그 동굴이 없을거야 아마 거기 어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 사실 사실 원래 헛된 희망이라는게 사람을 더 망치거든요 내가 롤이랑 오버샷을 느낀건데 아 이번판은 이겨야지 이겨야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어 왠지 팀운이 좋아 라고 막 지면 개빡치는데 아 시발 몰라 야 저어 아 몰라 아 어차피 졌어 하고 지면은 안빡쳐 아들 어차피 죽었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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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찾어 안돼 지수언이가 뿌신나 안돼 이게 무슨 시야 이게 무슨 시야 뭘 뿌셔요? 지수언이가 내 표시 뿌셔버렸어 뭘 뿌셔 이상형이 뿌신나보다 혹시 영역표시했어요? 아니야 해골 문양 횃불 올려놨단 말이야 해골 문양 횃불이었는데 너무 예뻤는데 너무해 피통이 없다 피통이 어디까지 간거야 엄청 멀리 갔나보네 계속 달리고 있는데도 보이지도 않네 멀어 멀어 여기 멀어 염 좀 귀엽다 에긋 ep 아이고jan인데 오고있어요? 네 가고있죠 은흠 아 watch 여기있어 여기있어 오케오케. 바로 달려왔어요. 오케오케. 저장. 자, 어디야. 오오! 야, 여기에는 아들이 없겠지? 역시나? 아유, 렉, 렉. 어, 뭔 소리야.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소리나. 벌써 울부지죠? 우리 아들인가? 아주 못하게 해. 오오! 아우! 한쪽 대기 중! 아, 죽어. 어, 자세, 자세 왜 이렇게. 왜, 왜 이래? 아, 님도 왜 이렇게 보여요? 하하하하하하. 야, 너 너무 웅상한 거 아니니? 아, 되겠다. 외진 곳으로 갈까. 에헤헤. 뭐? 이거랑. 이거 처음 본 거 맞죠? 그런 거 같아요. 어, 뭐야. 여기 처음 본 곳이 맞아. 됐다. 나도 핵불. 여기 뭐 먹을 거 있어? 없어. 그냥 다 천. 천, 밧줄 막 이런 거네? 응. 여기 캐리가 엄청 많아요. 캐리어는 밖에도 많은데요. 뭐. 아, 지금 그거 몰라. 한번 열어볼까? 다른 거 들어있을지도 모르잖아. 똑같죠? 똑같은 건지. 똑같애? 약 좀 들어있고. 어, 뭐야 뭐야. 나 불 붙었어. 누구야! 어떤 놈이야! 아, 연지소! 너지! 야! 집어넣는 거 봐. 열풀 집어넣는 거 봐라. 아, 이거 안 들어. 됐어. 이거 하나 먹어야겠다. 약 하나 먹어야겠다. 됐어, 가자. 됐다. 아, 아들이면 죽었어. 이거 혹시, 이거, 이거 혹시 우리 아들 해골 아니야 이거? 머리 크기가 딱 우리 아들 해골인데? 아따 그림 있다. 나무, 아, 저거 싱크홀 그린 것 같은데, 싱크홀. 그래. 싱크홀에 자기가 있다는 거네. 보도 봐요. 오케이. 부셔버리고. 어, 이거 이상해. 도라지가 이렇게 막, 하늘에. 헉! 아, 배들 졸라맛아. 아, 어떻게 저거, 저거야돼. 어, 역시 연지수 거침없어. 라인하르트. 앗, 뜨거워! 앗, 뜨거워. 나 좀, 나 좀 그만. 나 좀 그만 이겨. 아, 나 방어구 다 날아갔어, 싱크홀. 아, 죽겠다. 아, 나 불타 계속. 아빠 죽을라 그래. 방어구. 아, 나 불타, 불타고 있다. 방어구 다 없어졌어. 엄청 많았는데. ㅋㅋㅋㅋㅋ 사슴, 사슴 옷을 저렇게 부텨어버렸네. 사슴 옷을. 손 챙깁시다. 배터리가 없나? 배터리 있다. 밑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고, 저로 가는 곳도 있네. 왜 자꾸 손을 들냐. 밑으로 내려가는 곳도 있는데? 어디, 밑으로 내려가는 길 있다고? 어, 지수님 여기 내려가, 또 내려갈 수 있어요. 컴? 저로 가네. 왜왜왜. 이 거침없어. 거기도 길 있어? 응. 이거 뭐야? 클레어인가? 다이너마이트? 클레어, 클레어. 클레어다. 클레어네. 뭐야, 아무것도 없는 건데? 뭐야아? 어..어!아!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 야. том고. 어, 잠시만 콧 Ooh AyYui. 아들이 왜 깊이 왔겠냐고. Blue Girl Jonas дома. 왜 이렇게 돼? 그래 밑으로 떨어뜨려 보자 타스코 안 하려고 했는데 동굴 중에 한 곳에서 카타나 구할 수 있어요? 돌킹님 카타나 땅땅스 내 카타나 어디서 구했냐고 사람들이 자꾸 물어봤구나 시청자분들이 뭐래? 내 카타나 어디서 구했는지 많이 궁금해 하셔가지고 동굴에서 왔습니다 동굴에서 몸을 좀 씻어야 될 것 같은데 피가 많아서 저렴해 delivering 전地方 출현